윌리엄 제임스 1842년 1월 11일에서 1910년 8월 26일 미국의 심리학자, 철학자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빌헬럼 분투와 함께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소설가이며 비평가로 유명한 해니 제임스의 형이다. 1842년 미국 뉴욕에서 다섯 형제 중 첫째로 태어났다. 소설가이며 비평가로 유명한 해니 제임스의 형이다. 1855년 유럽으로 이주하여 학창시절을 보낸 후 1860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유명 화가 윌리엄 모리스 헌트에게 1년 반을 지도받기도 하였으나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전공하면서 화가의 꿈을 접었다. 졸업 후 1872년 30세의 나이에 모교회 강사가 되어 생리학을 강의하였으며 1875년 심리학 강의를 맡았고 이때 미국 최초로 실험적 심리학 연구소를 개설하였다. 1878년 시작하여 12년간의 저술로 완성한 심리학 원리 더 프린서펄즈 오브 사이콜로지는 의식의 유동적인 성질에 주목하여 제2 로크 이대로 의식을 정적 유소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 방식을 개혁하였다. 의식은 단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슬이나 기차로 표현될 수도 없으며 의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의 흐름과 같다고 보았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독일의 빌헬럼 분투와 함께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프레그머티즘 프레그머티즘 A New Name for Some Old Ways of Thinking에서는 어떠한 관념이든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효용이 있다면 그러한 안에서 그것은 지이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였고 근본적 경험론 에세이즈인 Radical Empiricism에서는 경험이 바로 실제이며 세계는 물질도 정신도 아닌 순수 경험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스승으로서 교육학자 존 튜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 등을 지도했으며 미국을 방문한 지그문트 브로이트 카를 융을 만나기도 하였다. 위에 져서 이외에도 믿고자 하는 의지 The Will to Believe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등을 남겼다. 1910년 미국의 뉴헴프셔주에서 사망하였다.